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29일 수요일 예상치 못한 우회로 2. 원수의 목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10편 23편 5절 살다 보면 누구나 원수라고 할 만한 상대와 마주하는 시간이 있게 마련이다. 그대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밤중에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나를 해야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궁리한 적이 있는가? 원수를 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살면서 어떤 종류의 원수를 만나보았는가? 그대나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야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에서 21절에 한 말을 충실히 따를 수 있었는가? 10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원수를 대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바라봄으로써 원수를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귀한 손님이 잔치에 오면 주인은 그 손님을 연회장으로 맞아들이면서 감납류와 향수를 섞은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었다. 그런 다음 손님은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차려진 잔치상을 받게 된다. 10편 23편 5절에 나오는 세 가지 물건 상, 기름, 잔은 우리가 비록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원수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포위되어 있다. 하지만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은 어떤 원수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하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다. 묵상 그대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목자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적용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원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그대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공의 비결 여리고를 포위한 여우수와의 군대와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던 기도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아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성공할 것이다. 부주화 선지자 554 저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볼 때마다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눈앞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멘